안녕하세요. SB테크 대표 류재환입니다. 저희 SB테크는 회사 이름을 보듯이 SBB인데 B가 볼랜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베어링 회사이고요. 주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초박형 베어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박형 베어링 기술 기반으로 해서 아주 컴팩트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모닉 타입의 감속기를 개발하고 양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속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게 저희 회사가 취급하는 중요한 감속기 모델입니다. 아주 작은 박형 모델에서 유니터 타입 다양한 형태의 하모닉 타입의 감속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모닉 타입의 감속기뿐만 아니라 이 감속기를 모터 그리고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드라이버 결합한 로봇의 구동 모줄 이것은 로봇의 관절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절 부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로봇 모듈도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의 특징이 아주 정밀 이치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장비라든지 정밀 이치 제어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이런 하모닉 타입 감속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BB만의 하모닉 타입 감속기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알파 치형이라고 명명한 치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형은 여기에 감속기 작동 모급에서 보듯이 이 치형의 형태가 기존의 제품하고 다르게 저희 SBB 테크만의 기본적인 정밀한 시뮬레이션 하에서 개발한 정밀 치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2020년대 이런 알파 치형으로 세대교체를 이뤘는데 2020년대 이후 제품은 제품의 정밀도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높은 개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고객한테 새로운 제형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